안녕하세요 오늘도 RC라이프 우리 학생인데 우리 학생이 성격이 너무 급했는데 자 벌써 우리 엄마가 말리더라도 학생은 지금 무화증행에 빠졌습니다 우리 성격이 급한 학생은 어떻게 주행하는 건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순간이동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도 순간이동? 이렇게 벽치기 형이 얘기했잖아요 차분하게 하라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조련을 해보겠습니다 차분하게 자 차분하게 하는 방법 먼저 조종기를 자 형이 형이 핸들 잡을 테니까 너 코너만 해봐 자 형은 이제 잡고 너 조종만 하는 거야 준비 갑니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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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앞에 왔어 그치 그 방향 잡고 앞으로 왔는데 못 넘어갔어 그럼 어떻게 뒤로 다시 후진해 가지고 그치 후진해 가지고 다시 준비하고 다시 준비 점프 저기 살살 다시 올라온 다음에 한바퀴 돌고 다시 오는 것도 와서 점프 앞에 준비한 다음에 점프다 기다려야지 앞에 와서 살짝 다시 한 번 더 자 슬슬 앞으로 천천히 하고 하고 자 이 상태로 이 스타일로 한번 해봐 준비 자 망나니 주행 말고 멋진 주행하고 그러면 멋진 자 살살 그렇지 좋았어 자 조련합니다 야생막 일들이기 자 점프다 앞에서 점프다 앞에서는 살짝 멈춰도 괜찮아 첫 번째 단계는 멈추고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흘러가는 물처럼 하는데 또 슬슬 또 나오죠 또 슬슬 또 나오죠 또 슬슬 또 나오죠 살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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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천천히 그렇죠 점프다 앞에 와서 천천히 점프다 앞에 와서 방향을 잡고 그 다음 점프하기 자 야생막 길들이기 자 야생막 길들이기 그렇지 잘했는데 너무 강했어 오케이 자 이쪽으로 오세요 좀 더 뒤로 자 저 자세는 뭔가요 자 초림사 점프 그렇지 좋았어 이런 스타일로 다시 점프 돌아와서 지나가 그냥 지나가 지나가 다시 후지 그렇지 와우 자 이제 천천히 소년이 변신하고 있어요 점프다 앞에 왔을 때 미리 준비했어야지 자 다시 이제 자동차가 사람 길들이기 자 사람이 자동차한테 좀 길들이기죠 왜? 아 그랬어? 아 깨끗한 껍질인데 그렇지? 오 빛나죠 여러분 자 A979 맞나? 아 여러분 오케이 자 WL토이즈 RCRF WL토이즈라고 영어로 WL토이즈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점프다 앞에 와서 살살 차분하게 방향 잡고 다시 안되면 뒤로 다시 괜찮아 괜찮아 자 천천히 그렇지 한 번 더 뒤로 와서 준비해서 마음에 준비하고 점프다 와서 살살 미리 손을 그어놔 니가 가겠다는 손을 그어놔 그렇지? 그치? 이 자세 바로 이 자세죠? 그렇죠 그리고 낙포박이 또 사람 길들이기 아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해보고 형이 한번 해볼게 제가 찍어요? 어 자 찍을 수 있겠어? 여기 잘 잡고 자 이제 꼬마 드라빙 자 점프 잘 찍어야 돼 쫙 와서 코너 오고 가운데 와서 점프와서 점프 들어가서 여기 오고 점프 정신없다 차가 빠르게 그렇지 가운데로 가운데로 점프 다시 와서 코너 들고 점프 이렇게 오고 한 번 바퀴 한 바퀴 마지막 바퀴 점프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해서 점프 이렇게 한 겁니다 사람들 있을 때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오케이 자 어때요? 이렇게 하시면 한 다음에 잘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한 번도 할 수 있게끔 자 준비 어? 이게 뭐죠? 득템 아 아시라프 오시면 바디핀을 줄 수 있습니다 손님껄지 모르니까요 일단 여기 놔둘게요 여기 놔둘게요 자 잘하세요 자 두세 번 점프해서 잘하면은 그 다음에 멈출게요 살짝 당겨 오! 좋았어 그렇지 괜찮아 이 정도 근데 좀 가리는 거 같은데 조금 멀리서 좀 멀리서 멀리서 자 멀리서 자 추석이라서인지 몰라도 여러분들 진짜 진짜 많아요 우리 어머님 아까 새벽 새벽이 아니라 낮에부터 계속 전하셔가지고 예 자 마지막 점프 잘하는 거 보고 마무리할게요 5분 주행 동영상 오! 차 너무 막힌다 여러분 추석 어떡하냐 그쵸 점프 점프 점프할 때 엥 엥 해볼래? 두 번? 점프할 때 엥 엥 두 번 당기면서 수평을 이뤄요 차가 지금 아까 점프하자마자 이거 뭐야 이건 또 못참죠 이런 것도 점프하자마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콕 꺾였잖아 엥 하잖아 엥 엥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한 번 더 해봐 자 오늘은 챔피언 엥 엥 날린 다음에 엥 엥 엥 엥 너무 당겼다 이번엔 여러분 순간적으로 봤어요 엥 뒤집어져 버린 거 그러니까 이게 꺾일 거 같으면 앞에가 너무 앞에가 너무 주저앉았다 그때 두 번 당기는 거야 여기서는 잘 안 보고 옆에서 봐야 될 거야 옆에서 그래야지 방향을 볼 수 있어 그렇지? 자 자 제가 100m 달리기다 저 같은데요 네 달리는 건 자동차에 달리는데 우리 학생이 폼 잡고 있죠 네 점프합니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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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부드럽고 좋았어 부드러웠어 크리미향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있잖아요 그런 느낌 약간 잘 잘 했던 잘 한 거 같은 느낌 그런 거 살짝 점프 오 좋았어 느낌 좋았어 느낌 어때 아까보다 괜찮은 거 같은데 손이 바쁘죠 오 좋았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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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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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해 봐 점프 잘하고 두 번 점프 때까지 아 또 급했어 단상 올라와서 해 봐 단상 올라와서 이게 경기장이야 자 올라와 경기장 이게 경기장이야 이게 간이 경기장이야 여기 RC 라이프 앞에 여기가 저기가 그 뭐냐 연습을 해서 손님들이 많이 이제 치압들까지 많이 뛰어요 자 잘하시고 순간 이동하면 안 되지 점프를 해야지 어이구야 이럴수가 다시 순간 이동하면 안 돼요 쭉쭉쭉쭉 쭉 점프 점프 펀이 되고 있는데 레이스를 해야 되는데 펀이 되고 있네요 점프 그렇지 좋았어 그렇지 방수실수에 떠나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 어떤건 느낌 받았어 방금 네 그렇지 점프 해가지고 그럼 앞을 숙일 거 같으니까 얘가 팍 땡겨져 어? 소리가 뭐지 땡겨야 땡겨 봐 오케이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멋진데요 오케이 오케이 클릭pt Shannon 캠링 네 오늘이 icon 우리 아름다운